양념 여기 진짜 유명한 거. 아, 양념 또 다른데요? 또 한 집이 있습니다. 양념, 양념은 먹어봐야 될까. 약간 짬뽕 느낌이 아니고 오늘 오히려 짬뽕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약간 개운한 라볶이 느낌. 이거 그 양념게장 라면 한 번만 먹어봐줘.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이거 먹어봐주네요. 야, 이 양념게장 확실히 싱싱해. 200마리만 한정으로 하는 이유가 있네. 살이 꽉 차 있어. 200마리만 한정으로 하는 이유가 있네. 이야, 나와라. 양념게장이 살짝 매워요. 살짝 매운데 아주 그 알싸하게 뭐라 그래. 아주 시원하게 매운 맛이에요. 감칠맛 있게 매워요. 양념은 너무 달지 않아요? 안 달아. 와, 나 저 양념게장 양념에 차돌박이 찍어먹고 싶다. 진짜. 아, 맛있겠다. 너무 맛있지. 대패, 대패. 나 차돌박이 딱 해가지고. 야, 나와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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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칠맛 있게 매워요. 양념, 게장, 라면 한번 먹어봐. 진짜 신기한 게 처음 딱 넣을 때 간장, 아, 게장에 단맛 있죠. 단맛이 나는데 그다음에 바로 맵고 맵. 아, 단 맵, 단 맵. 맵고 바로 매워요. 아, 단 맵, 단 맵. 어. 달달한 맛이 있나 보다. 그런데 양념이, 양념이 들어가니까. 약간 고추장찌개보다 양념이 더 말랑말랑해. 아, 좀 머리 아프다, 지금. 아, 저기는 없어지는 속도가 다르네. 그러니까. 확실히 저 팀 잘 먹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렇게 살이 찌는 거야. 날 저러가. 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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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